네, 크리스톤 매거진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사여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 청년톡톡 시간입니다. 원주제일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용주 목사님,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천국 가면 뭐가 좋아요?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코끼리, 코와 꼬리, 꼼통. 코와 꼬리, 다리를 가지고 전체를 그려낼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다리와 꼬리를 비교하면 이건 모순투성이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아마 모습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모든 게 다 결국 천국이지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의 이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으로 해석해내고 다 그려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그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대한 그 기쁨이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이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붙잡을 수 있는 키워드인데 그런 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질문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야 돼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습관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거, 믿는다는 거는 내가 그거를 100% 이해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여겨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강요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청년들도 있대요. 그리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시켜줘야지 왜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느냐라는 거에 뭔가 좀 거부감을 느끼는 청년들도 좀 있어요. 네. 아마 많은 성도인들도 가끔씩 그런 부분들에 부딪힐 수 있어요. 이걸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죠. 오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한 청년이 저에게 물은 그 질문은 이해가 안 돼요예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때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순종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안 생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뢰예요. 신뢰? 네. 신뢰와 경험이에요. 아. 일단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서 삶에서 뭐가 생기냐면 경험.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경험이 생겨야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의 일들을 보면 다 그런데 뭐 쉽게 이야기하면 노아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자,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해시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일은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 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왜 이 삭을 바쳐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에게 묻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시키시지 않았어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여우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그들은 따라가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계속 돌았어요. 요즘 같으면 돌아버릴 거예요. 돌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돌면서 정신 나갔을 거예요. 이게 뭐지? 뭐 하는 거지?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 때 여우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해시키지 않았어요. 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신뢰? 신뢰한 거예요. 신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번 발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을 통해 그들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인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뭐에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음은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신뢰감이 쌓아지면 이해보다는 신뢰가 먼저인 거죠. 제가 만약에 지금 박윤경 아나운서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저를 좀 따라와라. 저랑 어딘지 가자 그랬어요. 얼마나 걸리냐고 할 때 오늘 한 하루 종일 밤새 걸릴 것 같다. 제 차 타세요. 네. 타시겠어요? 경찰에 신고하죠. 맞아요. 그거 경찰까지 가요. 아니 지금까지 신뢰가 안 쌓였나요? 이 문제예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신뢰가 없으니까. 신뢰를 못 쌓았네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신뢰가 안 쌓이면 따라갈 수 없죠. 그렇죠. 신뢰가 안 쌓이면 차라리 내가 설명을 제가. 제가 만약에 설명을 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고요.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저랑 같이 좀 이거 좀 가주실래요? 만약에 이해하면 가실 수 있겠죠? 의심을. 그래도 의심을 해요? 그거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네 진짜. 그런데 그 친구한테 어떤 예를 들었냐면 그 친구에게 너가 지금 내가 너하고 넌 내 차에 타라. 그리고 가보자. 우리 지금 그때가 저녁 때였으니까 저녁 때였는데 우리 교회에 수양관이 있어요. 금요기도회가 끝났을 때라서 거의 10시가 다 됐을 때 같이 청년들 모여서 야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야 목사님하고 같이 수양관 가자. 그럼 너 가겠냐? 너무 예시가. 그랬더니 예? 그래서 아니 왜요? 라고 할 때 묻지도 말고 따라와. 그러면 너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일단 그 친구는 그래요. 지금까지 목사님 같이 저랑 리더도 하고 한 친구니까 뭐 가자고 그러면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서 무슨 일인지 왜 설명을 안 해줄까? 그런데 막상 딱 갔는데 거기 다른 친구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거기서 널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가자고 할 때 이유를 얘기 안 하고 자 가자 일단 가자. 그런데 너가 그걸 믿지 않고 그걸 신뢰하지 않고 안 갔다면 이해시켜 그러면 난 널 절대로 거기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한테 그 말을 해줄 수 없어. 그러면 결국은 그 서프라이즈 파티는 끝나는 거잖아.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설명시켜달라고 그래요. 설명을 하달라고 하고 나를 이해시켜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 이야기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바퀴 돌고 다음날 왔을 때 두 번째 갔는데 좀 변화라도 생기면 그렇죠?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다음날 갔는데 이 벽돌 한 장이라도 좀 떨어져 있거나 없던 실금이 생기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뭔가 할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뭔가 결과가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성을 돌 때 성경에는 그 어떤 징조도 없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아무리 그곳을 돌아도 그 성은 여전히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끝까지 완주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바퀴까지 돌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를 통해서 하나하나 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통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그럼 전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그 청년이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저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또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생때 같은 아들 어떻게 귀하게 얻은 아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능했죠? 처음에 저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참 좋은 믿음이 좋아서 그게 가능하구나. 우리도 저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상황 속에 분명한 신뢰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는 애한테 너 이 정도 해.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삭을 백살해놨기 때문이에요. 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백살해놨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값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못 바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한 50세쯤만 낳았어도 절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살에 나면 이건 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백살은 아예 불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백살이 얻은 아들이라는 그것은 이 아들이 나에게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전제되어져 있는 건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쌓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50살, 30살 이때 만약에 이삭을 하나님께 주셨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은 내 자식이에요. 내가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야. 그러면 절대 하나님께 못 드려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 내가 이해하고 하나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 앞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믿음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 물었다고 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야죠. 그러네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으면 이제는 이해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책 읽으세요? 책을 하나 써야 되겠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꾸 상황 속에서 뭔가를 이해하고 한 발 내딛으려고 하고 뭔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욕도 마찬가지잖아요. 욕도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욕께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친구들이. 이 상황이 이런 거야. 이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황적인 것으로 해서 이해하시키려고 하는데 결국 욕의 결론은 그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서 믿음을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담아낼 수가 없죠. 그런데 자꾸 그것을 내 생각으로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천국에 대한 것도 뭔가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상상력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뭔가 천국을 자꾸 붙여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만이네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내려고 했던 결론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건 뭐다? 교만이다. 이해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해 탑을 자꾸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 이해로.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은요. 이거 아니라고 흩드시는 거죠. 제가 또 한 건 했네요. 지금 교만하시네요. 이 표정 보셔야 되는데. 저 굉장히 겸손하게 업고 있어요. 자, 마무리.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래요. 마무리를 좀 저보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 앞에서 자꾸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그 걸림돌을 자꾸 뭔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넘어서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 단계로 서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벌레가 이런 예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벌레가 기어서 가면 작은 돌멩이도 가는 길에 걸림돌이 돼서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벌레가 어느 순간 뻔데기가 되고 그리고 나서 나비가 되면 그리고 하늘을 날고 있다 보면 예전에 자기한테 정말 자기 인생에 큰 걸림돌이었던 것 같은 벽 같은 그 돌멩이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애벌레가 그 돌멩이 앞에서 이 돌멩이가 왜 여기 있는지 날 이해시켜. 그 앞에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이건가요 하면서 계속 거기서 뭔가 멈춰서 있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늘을 날다 보면 이거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으면 이해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정말 중요하겠죠. 지금 아까 제가 제 차 타라고 했을 때 저를 제대로 경험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의 눈으로 지금 못하겠다. 경찰에 신고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일주일 한 번씩 만나서 이 정도만 하니까. 현명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만 하는데 어떻게 신뢰가 쌓을 수 있어요. 저를 어떻게 믿고 그렇죠. 아이들한테 모르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다 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음의 길을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믿음의 길을 출발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어느 순간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여우와 이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량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이 참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하신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건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다는 걸 경험이 되고 그리고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이게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쌓여지면서 그분을 더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면 결국 나아가게 되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믿음의 그 길을 통해서 열매가 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믿음의 단계를 경험하게 된 순간 더 이상 이해는 우리의 앞을 막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왜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천국 가면 좋아요. 왜 믿으라고 강요하나요. 두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제일감리교회 권용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